기 씨랑 화 씨랑 송지효 씨 3분만 가져가셔서 뺏고 싶은 땅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각자 주사위에 본인 땅 2개 원하는 땅 4개를 적은 뒤 주사위를 굴려나오는 땅이 본인 땅이 된다. 아 이거 이거 게임을 못 이기면 아무 의미가 없네. 에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런 데 가까운 데가 낫지 않아요? 세금 좀 덜 하려면. 근데 그 다음이 밥이다 보니까 일단 경북은 하나 했거든요. 여기도 괜찮을 거 같아요. 맞아 여기 괜찮아 강원도 괜찮아. 자 우리 비 비 비 그대로 그대로 충남만 나오지마 충남만 나오지마 충남만 나오지마 충남만 나오지마. 야 이게 말이 돼 충남만 나오지마 강원 경국이 땅 없다. 강원 땅 빼주셨고요. 잘했다. 야 뭘 다해 충남만 2개니까. 그치 상관없지. 야 근데 이거. 이것도 갈라 가는 거야? 야 이거 잘해 가지고 가네. 비가 지금 엄청 많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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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지금 엄청 많아. 근데 얘는 진짜. 그냥 가져가시면. 그럼 경기는 넣을 거야 경기는. 경기도. 경기도 비실 거고. 얘가 애초에 운이 좋은 애네. 너 진짜 운이 좋은 애야. 다 가졌다 다 가졌어 그냥. 나는 지금 좀. 점지 비지. 돈 많지 잘생겼지. 인기 많지. 아 좋겠다. 저렇게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오. 아이고. 한 칸. 아이고. 한 칸. 아이코. 야 한 칸. 야 얘 쫄렸다. 야 얘 쫄렸다. 야 얘 쫄렸다.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와 대박이다. 흑돼지 제육볶음 포함되게 갈치조림까지 먹겠습니다. 이게 뷔가 자기 실력으로 간 거 아니야.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거 이건 뷔의 실력으로 지금 저기까지 간 거야. 오늘은 월드와이드 타짜들과 함께하는 타짜 꾼앤 악원인 캐러멜 월드 레이스로 미션을 통해 캐러멜을 늘리면 되고요. 최종 캐러멜이 가장 많은 1인에게 엄청난 상품이 제공됩니다. 리얼급이에요? 3돈이에요. 3돈. 3돈이고요. 오케이. 튀어나온 사람 먹는 거잖아. 야 뭐야 이거. 아 좋다. 좋아. 야 뭐야 이거. 아 좋다. 좋아. 라스베가스에서 배워왔어요. 두 번째 탈락하면 그냥 끝인데 할만 안 날 텐데. 이제는 할 거야? 네. 이거 여기서 탈락하면 이거. 할만 안 나 오늘. 이거 커 커. 이거 크다. 가자 가자. 아 이게 꽤 크다고 이게. 형이 10개짜리 간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 시드머니가 튀어나. 어. 야 이거 틀렀네. 하나.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나 마지막 갈게요. 이거 진짜. 왠지 느낌 나 같애. 자 그냥 아무데나. 하나 둘. 하나 둘. одна. 야거야. 야. 으아니. 야. 아야. 야. 야씨. 어. 야씨. 아. 으흐흐흐흐흐흐. 야야 모습들 진짜. 야야 야 모습들 진짜. 야 씨. 야야 모습들 진짜. 소형 바구니를. 야 뒤에 소쿠리 뭐야. 야 어딨어. 야 어딨어. 아 소쿠리 누구야. 아 그게 치워라 하네. 야 소쿠리 태형이야. 야 뭐야. 아 소쿠리. 자 우리 저기 잠깐만. 여기 뒤로 옵시다. 일단 뒤로 와서. 야 뒤에. 야 소쿠리 어디 갔어. 아 저거 반칙이지. 안 떠. 괜찮아. 오케이. 왔어. 야 근데 많이 쌓인다. 많이 쌓인다. 많이 쌓인다. 많이 쌓여야 돼. 야 치워라 조심하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야 몇 개 안 남았다 이제. 야 재석이다 재석이. 아 잘 됐다. 하이 하이. 하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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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이씨 쟤 뭐야! 야이씨 쟤 뭐야! 야! 작가야? 대형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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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금만 줘 야 야 너 뭐야 야 니가 아니잖아 박스에 상자에 수건을 깔면은 그 반동을 죽였구나 아 진짜 독특하네 예가 똑똑하네 야 숭아야 뭐 담았어? 좀 담았어요 잠깐 뭐야 뭐야 아유 선생님 아유 선생님 얘가 졸현을 하네 선생님 이 얼굴을 열어요 아유 선생님 아유 선생님 아유 얘가 졸현을 하네 아유 선생님 야 얘가 졸현을 하네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이거 뭐 존재이고 뭐 다 없다 그냥 버리자. 거의 뭐 브이가 우리를. 조련을 한다 조련을 해. 담기는 소리 들었어. 그냥 아예 깔끔하게 그냥. 자 앞에 가봅시다. 10개 갑니다. 와 저 형. 야 기세 봐라. 야 유기백 유기백 무섭다 유기백. 아니 근데. 우리 약간 중국군 같으시대. 홍콩매 홍콩매 한. 홍콩북 같지 않아. 내가 저 형 지성 씨 영화에 나온 거 봤거든요. 알아라 알아라.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가볍게 10개 콜 하겠습니다. Run and жив nourished. 야 좋아. oraz 다하이 gegenüber.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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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ians. 사라겠습니다. 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난 내 촉감입니다. 아 축감. 제 진ib trials Facuum. 근데 너 지금 정신없는데 좀? 저는 갑니다 수화 안 봤어요? 안 봤어 안 봤어 전 죽습니다 차라리 봤으면 좋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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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지나치게 빼와요 야 너 바람 좀 쐬고 야 비영아 잠깐만 와봐 바람 쐬야 돼 인마 너 이거 할 수 있어 차도 갈게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다야? 아 승허가 오랜만에 참가합니다 여러분 어 가요 승허도 바람 좀 쐴까 승허가 바람 쐬네 승허야 바람 한번 쐬네 자아 잘 나오 규폐에 넣어서 가 규폐에 넣어서 가 규폐에 넣어서 가 그냥 단단히 타고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정차려 정차려 네 아 죽겠습니다 아이 그래 서령은 위하고 정가요 네 네 위하고 정가요 네 네 하시죠 좋아요 귀 씩씩하다가 자 한 번 떼십시오 오케이 자 일단 야 이 심이야 자 아저씨 봐요 손이 넣어라 손 홍콩 아저씨 자 얘 손이 높단 말이야 뭐요 7 12 뭐요 7 12 뭐요 7 12 13 13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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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파트 라홍파 우승자는 BC입니다 우와 등산 근데 메들리로 있는데. 아 좋아요. 아 메들리? 아 메들리로 온 줄을 했는데. 기대된다. 나 기대돼. 메들리는 준비가 철저한 거야. 심장 두근두근거려요. 그럼 편하게 하면 되지. 언니 이거 한 번 만져주세요. 간다 간다. 유현 씨 봐야 돼. 심장 엄청 뛰어. 제발. 어디 보자. 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표정 봐. 표정 봐. 혼랭이야. 혼랭이야. 형 조민이 같아 표정이. 약간 뻑뻑해. 오염디 오염디. 이거 뭐야. 오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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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뻑뻑해. 헐랑이야 헐랑이. 얘도 멋있어 근데. 마지막에 첫 번째요. 오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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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디래. 파이팅. 무섭교. 진짜 무섭교. 하하하하. 이게 뭐야. 마지막 끝까지 매력있다 매력있다 그대로다 너무 반갑다 이렇게 쳤어요 깡이 있네 깡이 있어 잘해보자 기억력이 안 좋았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5초 드릴게요 5 4 머리가 꽃밭이다 머리가 꽃밭이다 자 강훈아 자 가자 마틸다 마틸다 해줘요? 해줘요? 해줘 진짜 웃기긴 하다 해줘 너무 뒤통수를 맞아가 다 맞춰놓고 그러지 마라 맞춰줄까? 맞춰야지 레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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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이게 야 마틸다 아니 왜 마틸다를 왜 한번도 제목이 마틸다 레옹이란 영화의 여주인공 이름이고 단발머리는 마틸다 맞는데 영화 봤는데? 봤지? 제목 마틸다인데 그 제목이 마틸다였어? 아니야 니가 보면 야동이야 그래 그거야 그래 여은아 아니 어제 스피루프 나왔나? 오빠 진짜 나쁜 사람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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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가 보여 아니 이건 카테고리가 보여 아니 이건 카테고리가 보여 아니 이건 카테고리가 보여 아니 이건 카테고리가 보여 야 근데 예은아 카테고리가 보여 이거 해 야 이걸 해 나 마칠 것 같아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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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화. 왜 그래? 왜 침을 뱉어? 피너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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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가 원래는 지금 맡은 역할이 약간 뭐라고 그랬죠? 무용천재! 그러니까! 무용천재! 무용천재? 무용천재? 아! 캐릭터가? 아! 그래서 슬립백을 자기 혼자는 출 수 없고 우르르 춤으로 거기에 끼워줘. 무용천재!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근데! 무취려고! 네가 무용천재는 약간 미스캐스팅 아니네? 근데 이게! 무용천재는! 아이돌 분들이 추시는 거랑 무용은 다르니까! 다르지 다르지! 자! 1, 2, 3, 4! 3, 4!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지효! 지효, 가! 지효! 야, 정말 완전히 보내는구나! 자, 예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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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아, 됐어! 자, 가자! 예은아, 아시죠? 예은아! 오, 또 아시네! 100%! 어떤 건가요? 100%!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야? 뭐야? 잘한다, 잘한다! 예은아 잘한다! 자, 이제! 끝! 어 몸 다 풀었다. 공식적으로 사망, 사망 성공. 슬립 백. 사망 성공. 끝입니다. 잘 가. 더 이상하지 마세요. 뭐가 유영이야. 다 작성해 줄게. 예은이가 잘하네. 그래요? 예은이가 잘해. 손동작도 좋아. 유영천자가 봤네.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한승연애군요. 한승연애. 바로 갈아갔습니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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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예은이는 진짜. 여친룩이네. 뭐야. 이쁘다. 뭐야. 눈은 뭐에요? 왜 이렇게 쳐다봐. 눈은 뭐에요? 야, 얘 소민이보다 더 심해요. 얘 왜 이렇게 눈이. 오늘 컨셉이라 해가지고. 오 컨셉이지. 야, 소민이보다 더하다. 부담스러운 거네.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예은아, 그거 다시 한 번 해줘 봐. 그렇게 해줘. 야, 근데 잘한다. 야, 눈이랑 안 보이냐. 눈이 진하네. 저 진짜 눈이 약간... 근데 예은이가 맘 먹고 진짜 저 친구 내 남자친구 만들겠다고. 알겠는데? 어때, 돼? 가능해? 괜찮으시겠어요? 새 차이는 무조건 빠지고. 아니, 새 차이는 무조건이야. 집에는 옷 좋은 거 다. 명분 치자. 향수 강툭 뿌리고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지. 난 일어나, 난 일어나. 자, 저희 본격적으로 투어 떠나기 전에 시드머니 획득할 미션 돈 찾으러 왔단다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넣어주세요. 돈도 그냥 주지 않네. 우와, 돈이다, 돈. 우와! 진짜 돈이야? 우와, 돈이다, 돈. 돈에, 화폐에 들어가도 야, 어? 이건 리얼, 리얼 싱가폴 달러. 자, 저희 게임 설명 드릴게요. 미션에 도전할 팀이 수비팀을 지목해서 도전팀 대표는 수비팀 대표가 내려치는 슬리퍼를 피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손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슬리퍼에 맞으면 잡은 돈을 획득할 수 없고요. 한 팀당 열 번씩 도전하면 되시고 획득한 돈이 오늘 레이스의 시드머니입니다. 근데 참고로 땅에 떨어진 돈은 무효니까. 아, 그렇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 좋겠는데 이거 1,000불짜리 있어. 저희가 새로 넣어드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50불짜리니까. 저는 신예은. 예은아, 보여줘. 제수씨를. 일단 눈빛으로 제 앞에. 일단 눈빛으로 제 앞에. 어? 그렇지. 저 앞에. 그렇지. 잘한다, 예은아. 잘한다, 예은아. 아, 예은이. 저 눈빛이. 아, 우선 방금 좋은 눈빛인데. 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눈빛. 자, 시작할게요. 예은아, 잘해라. 대가리 통기 딱 세게, 세게 씹힐 필요 없고 그냥 대김하면 돼. 네. 그렇지, 좋아. 잘한다, 어우, 잘한다. 어, 두더지 게임 잘한다, 그렇지. 위에 안 가면 돼, 위에. 어, 두더지 게임 잘한다, 그렇지. 위에 안 가면 돼, 위에. 위에, 게임 팀이야. 위에 안 가면 돼. 잘한다, 잘한다. 좋아, 좋아. 조심해, 조심해. 온다. 너무 좋아. 하사 지쳤다, 온다 이제.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예은이 잘한다. 튀죠, 튀죠. 온다, 온다, 온다. 오, 잘한다. 자, 힘 빠진다. 어차피 이 앞에는 관심 없다. 힘 다 받았어, 힘 다 받았어, 힘 다 받았어. 온다. 아, 온다. 아, 오. 아, 근데 옆으로 돌아가왔잖아.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왼손. 아, 이거는 이거. 하체가 여기에서 다 해야 돼. 왜? 이건 안 돼. 아, 좋은 게 어딨나? 앞으로 나와야지. 짧다, 팔 짧다. 앞에 걸 줘도 돼. 앞에 걸 줘도 돼. 오케이, 4천 원. 4천 원. 4천 원. 의미 없는 번지. 아, 힘들어. 야, 너 벌써 지쳤는데? 하야. 너 지쳤... 하야, 벌써 답받았어, 지금. 벌써 답받았어. 하, 지쳤어. 하, 하. 너 혹시 이거 할 줄 알아?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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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아. 예은아. 넘어가지 마. 예은아, 정신 차려야 돼. 예은아, 정신 차려야 돼. 손만 봐, 손만 봐. 나, 한 방. 어, 이거 어렵다, 근데. 한 손으로. 어려워, 어려워, 이거. 잡아줄게, 잡아줄게. 아,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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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형, 넘으면 안 돼, 거기서. 안 넘으면 안 넘어. 누나, 들어갔다. 야, 근데 너무 저쪽으로도 계속 밀지 마. 아니, 뭐가. 아, 이거 다이빙 해야 돼, 이러면. 10 조금만 일러줘. 예은이 상대 위로 좀 해야지. 아, 예은이, 예은이잖아. 아니면 셉셉이랑 바꿔. 10 조금만 일러줘. 아니야, 아니야. 쪼금만 줘. 아직 많아. 10 조금만, 줘, 조금만. 이제 진짜 이제 어렵다. 청소하고 잘한다. 쑥쑥 밀어. 왜 밀어요. 재주씨. 재주씨가 이거 밀었어요. 방 청소하는 줄 알았어. 재주씨. 이건 좀 너무합니다 진짜. 그럼 저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팔이 여기까지 안다. 그래. 물리적으로 안 돼. 응용도 스트레칭. 파이팅. 파이팅. 재우의 도와줘요. 도와줘요. 아웃 숏. 아웃 숏. 아웃 숏. 아웃 숏. 아웃 숏이야 땡땡땡. 아웃 숏이야 땡땡땡. 아우 귀여워. 그릇들 좋아하는구나. 이거 너무 크다. 찻잔인가. 찻잔이에요. 이거? 예원아 괜찮지? 왜 이렇게. 왜 괜찮지? 왜 이렇게. 이게 괜찮지? 티. 티? 아. 티구나. 우려먹는 것 같은 거. 오케이 오케이. 토끼. 러브티는 하나 사서 세찬이랑 둘이. 괜찮다. 러브티. 괜찮다. 러브티. 러브티 사서 세찬 오빠 줄 거예요. 사랑. 너무너무 예쁘다. 아 근데 내 남자친구의. 팔찌 하나 사다줘. 그 남자친구의 형으로 뭐라고 그러죠? 어? 아주버니 아주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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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버니 요리 좋아하셔서 아주버니 그릇 사드리면 좋아. 아주버님 그릇 하나 사. 아주버니 아주버니. 아주버니. 색깔이 이쁘다 이거. 이걸 아주버님 드릴까? 그래 그래. 아 이거 샀어? 아주버니 드려야겠다. I'd like to have a 러브티. You want? Yes. You want a bite? Yes. 오케이. 세찬 오빠. 오빠에게 향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러브티. 발마사지 좋아요? 발마사지? 발맞는다면 어떡하지? 아이 괜찮아. 야 세차야 되는데 뭐. 딴까진데. 야 겨우 진짜 갈려산다. 야 겨우 진짜 갈려산다. 야 겨우 진짜 갈려산다. 야 아주 특이해. 인정이다 인정. 아니 저희 친언니가 저보고. 어. 발가락으로 비빔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누가 누가 누가. 발가락으로 비빔밥으로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는.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언니가. 친언니가. 아이 진짜 예은아 그러지 마. 야 근데 왜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야. 아우 진짜 모르겠네. 예은아 너 괜찮으면 다음 주에도 나와라. 예은아. 아우. 나 태어나서 자기 발냄새 이렇게 맡는 배우 처음 봐. 거짓말 다 왔으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거짓말 다 왔으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느낌이야. 아 이런 거짓말을 해. 둘 다 왜 그래. 아니 그렇게 가까이 맡을 필요가 있어. 아니 혼자 모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야 이렇게. 나 이러면 정말. 인정이다 인정. 네 나 인정이다. 아까 신대현 씨가 개인기 뭐 있다고. 근데 저 개인기 있어요. 어 뭐. 근데 도착했죠. 내려서 해야 돼요. 아 내려서 해줘. 아 여기 버스에서 해야 돼요. 버스에서. 있다가 있다가 있다가. 그래 있다가 하자 그러면. 아 뭐 개인기 뭐야. 예은아 뭐 개인기 있다고 그랬잖아. 제가 아까. 제가 지하철 노선을 진짜 잘해오거든요. 아 진짜. 제가 1호선 외워볼게요. 아 그래요. 광운대. 광운대역까지 가볼게요. 어떻게 봐 해봐 해봐. 수다 맨처럼 외우는 건가. 대화 주역 점검사 마두 백석 대곡 화정 완당 삼성 지축 국밥완 여진대 불강 노폰 홍재 무학재 독립 무형 국가 안국 종로 삼각을. 신천 형대부터 갈게요. 광운대역까지 가볼게요. 해봐 해봐. 신천. 아 1호선 1호 국선. 신천 온양 온천. 신천 온양 온천. 신천 온양 온천. 방. 배방. 방. 배방. 아산 쌍룡.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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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여기 아직 없어졌을 때. 귀한 문조 귀한 문조. 얘 캐릭터는 어디까지야. 진짜 허무한 개인기라 허무한 개인기. 괜찮아 해봐 해봐. 틀리는 거 너무 웃긴데. 그냥 할 일 하시면 돼요. 저거 그냥. 야 근데 너 진짜 매력있다. 특이하네. 여현이 매력있다 쟤. 아 쫄았네. 공양 온천. 그리고. 대방. 대방. 아산. 아산. 쌍룡. 쌍룡. 봉명. 천안. 근데 웃기네. 웃기기도 웃기다. 구정. 저런 행동들. 근데 외우는 것도 대단한데 저렇게 천천히 외우고. 직산. 성환. 어. 평택. 원래 저러죠? 지제. 서전미. 송탄. 어이구 어이구. 진위. 오산. 와우. 세마.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왜요. 경점. 세류. 구원. 화석. 평균관대. 의왕. 경전. 분포. 금전. 명압. 관압. 관압. 신도리. 영등포.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신계. 대방. 노양진. 용산. 난영. 동래문. 동래문. 어 맞아. 달려. 회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할게요. 예은아 이거 10분이 지났어. 10분이 지났어. 언제까지 하는 거야. 해봐 해봐. 돌려. 이렇게 조마조마한. 아니 대행위는 제일 훌륭한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멋있지 않아요 이거 외운다는 게. 아니 멋있긴 한데. 아 대단해 지금도. 아니 대단하긴 해. 아 대단해 이거. 예은이. 나 실패했어. 폼 미쳤다. 너 근데 왜 외운 거야. 아 이거 예능에서 스텝.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 예능에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 틀렸네. 정신. 0달러를 뽑으셔서. 예은 씨와 양세찬 씨님이 벌칙이고요. 그리고. 저희 벌칙은 원하는 음악으로. 맘대로 추시면 되는데. 현지인 5분 이상이. 춤을 따라 추셔야. 벌칙 성공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저기 오사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봐봐 시작. 오사. 오사. 근데 대신에. 호응을 하시면 안 돼요. 아 호응아. 그거 어렵다. 오사는 안 통할 텐데. 아니 예은이 춤 좋아하는 거 있잖아. 예은이 춤 많잖아. 오는이 천재무영수야 천재무영수. 근데 요즘 유행하는 케이팝을 해야. 너 아는 춤 있어? 아 파이팅 파이팅. 세븐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세븐틴. 빠람 빰빰빰빰. 어떻게 나 알려줘 안무 좀. 이게 하고. 손이 먼저 가야 돼.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왜 이렇게 웃기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아 웃겨. 저거. 파이팅이 좋다 파이팅. 자 이 벌칙 장소로 일단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하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와 저거 한다고 생각했으면. 아 진짜 너무 창피할 뻔했다. 하아. 눈빛 아이컨택. 수급 잘 세셔야 돼요 다섯 명. 한 분. 한 분. 한 분. 두 분. 두 명. 세 분. 아zym아우. 세 분. 두 명. 한 분 더 부산 돌려줘. 보기만 해 보기만 해 보기만 해 나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아무도 따라 해. 카메라 들고 있어서. 아무도 따라와야 돼. 두 분 하신다 두 분. 자. 둘. 가자. 빨리. 두 명 말이야 지금. 다섯 박수 맞춰. 내가 춤을 추웠어 내가 두 명만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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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형. 얘가 춤이 이상해서 그런지 안 따라해. 음악 한번 바꿀게요. 음악을 따로 걸 했다면서요. 강남스타일로 갈게요. 강남스타일은 무적이야. 자 원 몰. 워팡 강남스타일. 워팡 강남스타일. 워팡 강남스타일. 워팡 강남스타일. 네. 벌칙 성공이야. 네. 벌칙 성공이야. 엄마가 못 했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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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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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케이 성공. 땡큐. 역시 강남스타일이다. 역시 강남스타일이다. 저희 두 분 벌칙 성공하셨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표정 한 번 더 보자. 그 표정 한 번 보여줘. 표시는 거야. 히브리는데.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